안녕하세요 쇼스트 전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쌍용 용이 한 마리가 아니죠 두 마리입니다 쌍용 CNB의 휴지 세트입니다 야 휴지 안 쓰시는 뭐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주유를 해도 휴지를 선물 받고 화장실 가도 항상 만나고 여러분들 핸드백 속에도 하나씩 있어서 정말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생필품 중 하나가 이 티슈인데요 오늘 티슈 중에 쌍용 쌍용 CNB의 정말 티슈 군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좀 답답하시다는 느낌 드실 정도로 제품 구성이 굉장히 푸짐하죠 우와 오늘요 묶음만의 특별 구성 쌍용 CNB의 특별 구성 오늘 이 제품요 다 가져가시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 자 코디 하면은 아마 쌍용 CNB 그러면은 아 쌍용은 아는데 쌍용 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코디 하면은 뭐 바로 알아들이실 것 같아요 뭐 섬유유연제 빨래는 피 좀 빨래는 피 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제품만에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그런 이름인 상표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코디도 딱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요 쌍용 뭐 CNB의 화장지 하면은 그래 뭐 쌍용은 아닐까 뭐 화장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쌍용 코디 하면 아 티슈 아마 바로들 다 아실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피구왕님 무궁화 쇼퍼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전환하구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제품은요 쌍용 CNB의 휴지 휴지 세트입니다 오늘 지금 앞에 보이는 모든 구성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묶음만의 특별한 구성이구요 이렇게 푸짐하게 가져가시면서도 묶음만의 자랑 합리적인 가격에 무료 배송은 덤으로 챙겨가세요 오늘 코디 왜 일반 화장지와는 뭐가 틀린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어 코디는요 일단 화장지 차이는요 아마 마트 가셔서 굉장히 화장지는 많이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종류도 많고 뭐 이름도 많고 어떻게 해야지 셀렉 뭐라고 할까요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좀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아 무궁화의 아들님 반갑습니다 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쇼스트 쇼스트분 닉네임하고 같죠 무궁화의 아들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요 쌍용CMB 코디 휴지 세트 방송하고 있습니다 꺄악 코디 코디 저거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고유명사로 쓰이는 뭐 빨래인 피존 뭐 티슈는 코디 요런 것처럼 코디라는 이름 자체가 뭐 두루마리 휴지 화장지 하지 않아도 딱 아마 들으시면은 아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셀렛 포인트는요 사실은 뭐 많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요 양을 좀 많이 봤어요 티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음 양을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양이 같아도 가격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뭐 용량의 차이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미터 미터 길이를 봤어요 이렇게 한 롤당 몇 미터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가장 중요한 셀렛 포인트는요 이게 몇 겹짜리 티슈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화장실에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민감한 그곳에 사용하실 때는요 이게 몇 겹짜리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만큼 부드럽고 그만큼 흡수가 잘 되고 그만큼 깔끔하고 안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몇 겹이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코디 피어수퍼 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삼겹입니다 먹는 것 같죠 고기 삼겹살집 갈 때 들을 때처럼 느꼈던 그 삼겹입니다 정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말로만 삼겹이 아니고요 요렇게 찢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